한무조 가 España 내가 여기로 가놓고 아 얘네들이 지금 좀 일이 있어서 그래서 손을 안 줘, 겨추를 안 준다고. 잡으면 되겠는데. 아 빨리 빨리 치워야 돼 빨리 빨리. 네 알겠습니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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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애들이 빠르네요. 빨리 롱! 오케이. 진짜 왕랑 사는 중. 잘 먹네. 역시 바이러스는 중. 편의점으로 와서 공격해 주십시오. 다 먹으러 가세요. 잘 먹네. 나 안 먹어. 안 먹어. 이게РЕ그에 wond은 가지가 그렇다. 응, 잘 먹네. 응, 잘 먹네. 아, 잘 먹네. 다리가 마비가 와서 허리 협착증을 먼저 해야 된다고 해서 갔는데 밥 주고 이러고 내 병원 갔다 올게 잘 있어라 이러고 갔다 왔으니까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거예요 병원은 한겨울을 하고 왔으니까 이제 공원 남기는 거 같지 않나? 사람도 아프면 아파 죽겠다고 난리인데 저거 말도 못하는 짐승이 얼마나 안쓰러워 하우스도 눈이 맞을까 봐 만들어 놓고 지금 씌우지 못해가지고 그건 뭐예요? 아 이게 애들을 못 붙들어서 집에다가 밥 주고 들어가면 문을 당겨서 붙들으려고 그랬는데도 자세한 대회를 다 먹기 흐뭇 아 kurz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